예 영상 제목 보시고 이 새끼가 이런 어그로를 끄네 드디어 미쳤구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애가 무슨 다마고치 다니고 20분? 지랄하네 아니 님들 영화가 진짜 이래요 애를 낳는데 20분 걸리거든요 애가 죽는데 20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껏 리뷰했던 영화들 중에서 난이도가 최상급이에요 왜냐 올드라는 영화는 120분 동안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12개를 보여줘요 근데 존나 한편인 척 한다니까 그래서 이번엔 영화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 이 리뷰 영상 보셔도 됩니다 스포일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줄거리 그대로 읊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 오히려 궁금해져서 보러 갈걸? 진짜 이런 거 하고 야 나 어제 똥 짰는데 무슨 모양이었게? 반난남 모양이었어 아 시발 똥 모양 왜 스포일러 하냐?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타임라인 정리하기 전에 탈주하실 분들 지금 하시고요 등장인물이랑 설정 간략하게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박물관에서 일하는 엄마가 있고요 보험 설계사인 아빠가 있습니다 스라 일남 일녀 11살짜리 딸내미 6살짜리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각각 이름은 매덕스와 트렌트입니다 엄마가 종양이 있어요 사실 존나 큰 요로결석인지 종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양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났습니다 고개 미안해서 쿠팡에서 세일 중인 리조트 예약해가지고 주인공 내 가족은 이 리조트에 오게 됩니다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리조트 매니저의 블러핑에 어멋 까르르 깔깔 하고 숨겨진 해변으로 갑니다 흉부외과 센터장 의사 아저씨가 있고요 칼슘 부족 허영심 가득한 와이프가 있습니다 스라 일녀가 있습니다 6살짜리 딸내미인데 이름은 카라예요 할머님도 모시고 왔고요 댕댕이도 있네요 얘네도 어찌저찌 해서 숨겨진 해변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간호사 아저씨가 있고요 간질환자 심리치료사 와이프가 있습니다 숨겨진 해변에 나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있고요 매니저 조카인 이들립이라는 꼬맹이가 있습니다 입이 항상 슬픈 모양이어서 눈 큰 블록빛이 같습니다 그리고 존나 수상한 운전수가 있어요 왜 수상한지는 나중에 타임라인 뜯을 때 말씀드릴게요 존나 수상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들사이즈드 세단이라는 예명과 함께 엄마 엄마 나 빵좀 줘요 나는 엄청난 킬링벌스를 갖고 있는 차세대 래퍼입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고 얘가 중간에 죽거든요 죽을 때 그 흑 흑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게 미들사이즈드 세단이면 시발 나는 뭐 트위지 정도 되는 건가 싶은 이름 존나 잘못지은 것 같아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렌앤 워렌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어쩌다가 이상한 해변을 하나 발견하는데 아 어떻게 발견했냐고 몰라 안 나오니까 여기만 가면 사람들이 하루 만에 50년씩은 늙어서 나오는 거야 뭐 대강 그 이유가 해변가에 암석들이 특수한 광물질이래 거기에 자성이 나와서 세포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빨리 간다고도 했다가 세포가 빠르게 활성화된다고도 했다가 아무튼 이게 존나 엉망진창임 그런 이유로 리조트로 위장해서 병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존나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척 하는데 웰컴드링크 막 이런 걸 준단 말이야 거기에 신약을 섞어서 먹이고 쿠쿠 님들 개쩌는 해변 가시 로 꼬신 다음에 해변으로 밀어넣은 다음 50년 동안의 신약 효과를 관찰하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주인공 내 가족은 단지 73번 샘플이었던 거고 이게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실험용 쥐의 시선을 묘사한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소재랑 설정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니 예고편만 잘 만든 영화가 되어버린 거겠죠 네 물론 밝혀지지 않은 설정들이 더 있겠지만 올드는 설정 오류가 너무너무 많은 편입니다 영화 내에서 언급하는 설정으로만 보자면 자성이 나오는 특수한 광물질로 세포 노화 촉진 일단 첫 번째로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면 조로증에 가깝죠 세포의 DNA나 신체 조직이 일찍 닳는 병이에요 두 살짜리 아기가 막 주름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겨 똑같지 근데 애들이 막 쑥쑥 자라 여기서 첫 번째 오류 두 번째로 아이 뭐 좋아 시간이 빨리 가는 공간이라 치자 이제 이러면 애들이 쑥쑥 자라는 거랑 어른들이 늙어가는 게 납득이 됩니다 여기서 간과한 사실 인간의 늙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잖아요 결국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애들의 모습을 보자면 6살에서 11살 뭐 똑같아 몸만 커졌어 11살에서 16살 갑자기 막 섹스를 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놀이로 생각해 16살에서 한 2분 있었나? 갑자기 결혼하겠대 그리고 한 5분 흘렀나? 모성애를 보여줘요 우리 아들 죽은 지 7분이나 됐네 댄스 파티랑 학교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죽어버렸네 이지랄 그러니까 몸땡이만 영롱해지고 대가리는 그대로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없던 경험이 생겨버리는 거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게요 시간이 지난다고 인간이 현명해집니까? 비유적인 표현 말고요 늑대가 거둬서 같이 자란 늑대 소년 몸은 인간이지만 늑대의 습성을 갖고 있죠 늑대에 의해 인간이 아닌 늑대로서 사회화가 된 겁니다 아니 맞잖아 타자니 시발 제인 따라서 영국을 갔어 타자는 25살이야 근데 막 영국 도착하자마자 아... 도크트? 기미 썸 오티? 이러진 않잖아요 물 달라고 가슴 존나 치겠지 해변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몰라도 된다 이거야 근데 영화 속에서 정해놓은 해변의 규칙을 왜 계속 지 맘대로 깨트리냐고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이 뭐 시간의 유한성 신약 개발에 동물을 쓰는 게 옳은가 공리주의는 타당한가 가족의 소중함 요런 메시지들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지랄 쌈 싸먹어 시간의 유한성을 나타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씨바꺼 아무튼 이렇게 일관성 없는 설정까지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화가 어떻게 왜 뱅신같이 나왔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 그대로 정리할 예정이니 스포일러를 보고 가는 게 더 재밌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전개된다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거든요 최대한 영화 속 연출과 비슷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만 와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출발합니다 가시죠 자 리조트의 주인공 내 가족이 놀러 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 모양인가봐요 내리자마자 웰컴 드링크부터 주고 애들은 웰컴 캔디 뷔페 이야 벌써부터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있네요 야 여보 이런 델 어떻게 알아냈어? 응 인터넷 뒤져서 쿠팡 최저가로 예약했어 리조트 안에 이들립이라는 꼬맹이도 있네요 애들끼리 친해집니다 친해진 김에 해변가에서 사람들 호구조사하고 다녀요 직업이 뭐냐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 6살짜리 애기들이니까 귀여워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경찰 댄서 테라피스트 등등 열심히 놀고 방 안으로 돌아온 부부는 이혼 얘기 중인데요 안 들리게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건너방에선 애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싸우네 누나 이들립이 나에게 암호문을 줬어 한번 해독해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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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봐 아니 이거 분위기는 왜 잡은거며 급발진을 왜 하는거야 대체 이 장면이 영화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영화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에 맞는 템포도 있을테구요 홀드는 일어났다 밥먹는다 출근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탄다 시종일관 이런 느낌으로 관객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 계속 가보죠 다음날 휴가를 즐기고 있는 주인공 가족에게 매니저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입니다 저희 리조트에는 돌연변이 희귀강석이 둘러싸고 있는 해변이 있지요 선생님 가족분들 인상이 좋으시니 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끼 끼 끼 끼 어머 정말요? 좋아요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최고급 버스로 모시겠습니다 끼 끼 끼 끼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투숙객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존나 큰일이 벌어진듯해요 막 요런 부금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어...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병원 센터장으로서 보리꼬기 시절 삼남매 중 막내를 제 와이프부터 구해주세요 어...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신 거죠? 간지를 알아오고 있었어요 그 일이야 휴식을 취하게 하세요 전 갑니다 어... 이 집 진짜 잘하네 아까 얘기했던 급발진 파트죠 존나 별일도 아닌데 자 이제 버스 타고 해변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버스 타기 전에 운전수가 있어요 감속이에요 존나 대놓고 개수상하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금고에 여권이랑 신분증 넣어놓으셨지요 잃어버리면 안되니까요 끼끼끼끼끼끼리 그럼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쯤 되면 눈치도 금고에다가 같이 처박아 넣은 것 같고요 흐흐 시발 의사 내 가족도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단출입금지, 출입시 처벌함 뭐 이런 되게 깨림직하고 수상한 울타리를 지나가요 가다가 중간에 세워주고 선생님들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짐 좀 날라주고 하시죠 이거 무거운데 저는 못갑니다 근데 먹을 건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 반나절 이따 올 건데 애들은 자라면서 많이 먹으니까요 음식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낄낄낄 그럼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럼 살아서 볼 수 있기를 킬낄킬 새가족 킬낄 네?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낄낄낄낄 분명 놀다 오는 건 한 서너시간 정도 될 텐데 챙겨주는 음식을 한 13끼 분량을 챙겨줘요 뭐 10세끼들이란 떡밥인건가 아무튼 해변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는 와중에도 분위기를 존나 잡아요 막 음산하고 웅장하고 근데 별일 없이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제 가족들 각자 놀겠죠 이때 뒤에 흑인 래퍼가 앉아있어요 보호색 느낌으로 존나 잘 숨어있거든요 이게 막 인종차별적 발언 피부가 까마니까 돌에 잘 숨어있는 거냐고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이 블러 처리를 해놨어요 약간 암석이 역할 뭐 이런 거 있잖아 배경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도 눈치를 못해 아니 신경도 안 써 고로다가 주인공 내 가족 딸내미 매덕스가 엄마 저 사람한테 인사하고 와도 돼요? 누군데? 미드사이즈드 세단이에요 무슨 노래 부른 사람인데? 엄마 엄마 나 빵 좀 줘요 몰라요? 뭐 시발 대충 형돈이와 대준이 같은 컨셉인건지 대표곡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저분도 놀러오신 거니까 방해하지 마렴 그리고 애들끼리 얼음땡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패닝샷으로 잡아버리는데 패닝샷이 뭐냐면 공포영화 보면 살인마한테 쫓길 때 배경은 존나 빨리 움직이고 주인공이랑 살인마는 보이고 뭐 이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이게 패닝샷이거든요? 그러니까 긴박한 장면 연출할 때 쓴단 말이야? 처음에 내가 굳어있길래 아 무슨 저주에 걸렸나? 개뿔시발 얼음에 걸린 거였어 애들끼리 얼음땡 놀이를 하는 게 왜 음산하고 비장하게 묘사되는 거죠? 한참 놀다가 엄마 저희 배고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러더니 갑자기 셋이서 뒤로 존나 뛰어가 막 이제 땅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배고프다 그랬잖아 나는 애들이 흙을 주워 먹나? 뭐 고구마 캐 먹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흙을 파헤치던 거였어 엄마 저 녹슨 칼 주웠어요 이거 호텔 건가 봐요 어머 그 칼에 베이면 파상풍을 입어서 너의 몸에 치명적일 수 있단다 당장 내려놓으렴 이것도 씨바 복선이야 애들끼리 숨바꼭질을 해 트렌트가 바위 뒤에 숨어있었거든요 물 차는 곳에 뒤에 시체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야 악! 엄마! 여기서부터 갑자기 존나 개 급박해지기 시작해 흑인 래퍼가 암석 2에서 탈출해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코피를 막 흘려 말도 많이 안하고 뭔가 악역 포스를 내뿜어요 숨겨진 진실 같은 느낌으로다가 시체가 여잔데 이 죽은 여자가 완전 초반부에 세단이랑 수영하러 갔다가 못 돌아온 거야 그래서 죽은 거임? 갑자기 할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요 애가 수영복에 안 맞는다고 해요 뭔가 잘한 듯한 묘사를 합니다 개판이죠? 진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때쯤 간호사 남편이랑 간질 와이프 재린이랑 패트리샤가 등장해요 의사 아저씨가 흑인 래퍼가 여자를 죽인 것 같다면서 감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죽은 거에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며 해변에 들어온 지 30초도 지나지 않은 부부에게 책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러곤 할머니 돌보러 가요 그래서 재린이 헐! 신고하러 감! 이러고 섬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환청 들리고 기절을 해버리는데 게임에서 리스폰 느낌으로 암전됐다가 눈을 뜨니까 해변으로 돌아와 있어요 누운 채로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할머니 괜찮다고 함 주인공 와이프가 갑자기 뛰어옵니다 아들이 이상해요 좀 봐주세요 그 와중에 애들은 막 음식 개 처먹고 있고요 어? 능선에 뭔가 반짝거려 이것도 복선이고요 갑자기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심폐소생술 존나 해 의사 와이프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몰라 이러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하는 동안 반대편에선 간호사 부부 호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트렌트랑 메덕스 둘이서 하는데 애들이 자랐다는 묘사를 보여주고 심폐소생술에 실패해서 의사가 존나 울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죽은게 흑인 래퍼 탓이라고 하면서 추격전을 합니다 대체 왜 래퍼 탓일까 돌아가실때 옆에서 디스랩이라도 속삭인걸까? 에이 니가 담근 김치 배추들의 수치 젓가락은 멈칫 스쿨 의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 새끼가 여자를 죽여서 할머니가 시체를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신거니까 시체를 보게한 흑인 래퍼가 잘못한거라고 합니다 응 근데 나가려고 하면 기절이야 병신들아 아까 못봤니? 저희 나갈래요 라고 주인공 가족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발 그 얘긴 그만하고 빠져나갈 길을 찾아봐요 두팀으로 나눠요 를 이제 카메라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다들 준비됐지? 그럼 출발하자 출발하자고 존나 비장하게 얘기했는데 3초 뒤에 등장인물들 죄다 모래사장에 다 처박혀있음 씨발 에우 하면서 기절해 있어 여기 이상해 우리 모두 감염된거야 애들좀 봐줘요 의사쌤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는걸까 하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의사쌤이 흑인 래퍼 뺨을 맥가이버 칼로 끄어버려요 근데 상처가 바로 나아요 흑인 래퍼 존나 울어요 서럽게 악역인줄 알았는데 칼로 긁히자마자 에이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를 저음으로 합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패트리샤가 시발 이건 집단 장난현상이에요 우리 다 미친거임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엄마 배고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거지 이건 호르몬 분비 촉진일까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인걸까 개가 죽었어 오 슬퍼 수영해서 나갑시다 정말 놀랍겠지만 진짜 컷이 이러고 넘어가요 이쯤에서 맥옥스가 갑자기 능지가 떡상합니다 흑인 래퍼 처지 공감해주면서 굳이 비키니를 입고 굳이 서비스 씬을 보여줘요 가슴이 막 요래 요래 흔들려요 갑자기 토크쇼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되셨나요 무슨일로 리조트에 오게 되었나요 하면서 또 360도 카메라 회전하면서 지랄 토크쇼가 한창일때 브리스카가 종양으로 쓰러집니다 이걸 어쩌면 좋죠 웅성웅성 수술해야됩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는거 하니 미니바에서 세베온 알코올과 맥가이버칼 실바늘로 존나 큰 종양외과 수술합니다 의사쌤이 흉부외과 센터장이라 쌉가능이래요 칼로 슥 절개를 해보니까 살이 다시 차는거야 아까 흑인 래퍼 상처 아물듯이 여기 장면이 되게 웃긴게 아니 노화라매 왜 재생이 되냐고 그럼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거야 세포 노화가 촉진되는거야 우선 시간이 빨리 가는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밖에 관측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은 같아요 그럼 세포 노화 촉진이 맞겠지 암세포는 세포가 아니니 얘는 왜 노화가 안돼 종양으로 상황전개를 하는것도 얼탱이가 없어요 저에게는 테니스공만한 종양이 있어요 쓰러지고 나서 이런 종양이 소프트볼만해졌잖아 빨리 수술해야돼 이야 이거 종양이 볼링공만한데 우와 멜론이네 억수로 시라다 당독 구러기네 이거 A급이라카이 세지 멜론 시발 무슨 과일 소확하는거 마냥 이게 살이 차니까 사람들이 손을 넣고 벌려요 그래서 종양을 꺼내는데 어어 거기 근육조직이랑 혈관 붙어있는데요 이러니까 칼로 다 잘라버려 그러고 살을 닫아주니까 쓱 봉합이 돼 그랬더니 프리스카가 아우 잘잤다 뭐야 몸이 개운해졌어 사실 외과의사가 아니라 퇴마사였던거임 시발 뭔가 해결이 되는듯 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생기니까 또 지랄 시체타올을 들춰 흑인 래퍼 으어어 하면서 놀라 자빠져 시체가 부패한거야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거야 뼈만 남은겨 마침 프리스카가 박물관을 근무해서 요런쪽으로 존나 전문가야 부패에서 뼈만 남기까지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선 3시간에 7년이 흐르네요 이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주름 생겨요 또 갑자기 트렌트랑 카라가 같이 누워서 나 무서워 어떤 일에 집중해 숨쉬기 같은거 우리 무슨 일이지 성장하는거야 한편 어른들끼리는 머리카락이랑 손발톱은 왜 안 자랄까요 죽은 세포는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는데 그럼 시체도 안썩어야지 병신새끼들아 그럼 우리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난거죠 잘 들으세요 저 바위 때문에 우리 세포가 감염되어서 세포 활성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라면서 설정 다 말해줘 등장인물들이 설정을 다 알고 헤벨에 들어온거야 그리고 다시 애들 것으로 넘어와서 나랑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하니까 남자애가 여자애 골반에 손올림 잠깐만 애들 어디갔지 얘들아 어딨어 어 저기있네요 엄마 아빠 우리 여기있어요 카라랑 재밌는 놀이했어요 하면서 손잡고 나오는데 여자애 임신해서 배불러갖고 걸어와 존나 해맑게 어른들 아연실색해 있는데 엄마 얼굴이 좋아졌네요 카라야 괜찮아요 살쪄서 그래요 이지랄 그 와중에 의사쌤 뒤에서 드립쳐 잭 리콜슨이랑 말론브란도 나온 영화가 뭐였지 사람들끼리 막 임신 5개월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쌤이 뒤에서 이 씨발 잭 리콜슨이랑 말론브란도 나온 영화가 뭐냐고 왜이든 애들 트렌드 트렌드 카라 we need you here there they are we're just playing it's okay I just got a little fat mom you're better 잭 니콜슨 our mom and 브란더 we're in a movie together into the emergency room I'd say she's about five months pregnant what? keep looking at me like you want to steal my wife do you want me to punch you in the face? calm down do you know about movies? 아니 선생님 애들 임신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야 임신이 중요해 영화 뭐냐고 출산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 남자애가 허걱 섹스 10번 해야 애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하 녀석 한 번으로도 될 수 있단다 원샷 원킬 뭐 이런 얘기하고 자빠져 있어요 엄마 나 애 낳는 거야? 하는데 엄마가 칼슘이 부족하다면서 도망가 도망가는 크리스탈을 뒤로 남자애는 카라랑 결혼할래요 싸우고 이혼하자고도 안 할 거임 막 이러고 있어 존나 개판이야 애기 출산합니다 울어야 숨을 잘 쉰대요 하하하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요 아이고 축제 났다 경사 아이가 죽었어 어른들의 관심 부족으로 죽은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다들 할 말이 없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들 내 아들 살려내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왜 그래요? 미쳤어요? 아니 파쳤다 이 새끼들 여보 왜 그래요? 야 화장이나 고쳐 존나 못생긴 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전개의 사건이 펼쳐지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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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그러다가 카라가 갑자기 이 시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암벽등반한다 이러고 암벽등반해요 다들 막 내려와 그러다 죽어 나랑 같이 있어줘 이러는데 애가 생각보다 존나 잘 올라가는 거임 다들 정적 뭘 걷니 지켜봐 어 뭐야 생각보다 잘하는데 한 칸 더 한 칸 더 한 칸 더 이야 그 위에 바위까지만 가자 야야 야야야야 하면서 진도알이랑 부르고 난리 났어 응원 존나 해 근데 뭐라 그랬죠 밖에 나가려고 하면 기절한다 어질어질하면서 카라가 떨어지고요 나는 이걸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거든 어떻게든 어 야야야야 떨어진다 피해 이러고 나 피해버려 그렇게 카라는 추락해서 죽고 또 슬퍼 아들이 막 존나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안아서 위로는 해주는데 어디로 왔냐면 사타구니로 안아 약간 그 좌측 불알 언저리 쪽에 아들의 얼굴을 묻어줘 딱 이 자세야 아빠가 이제 사타구니로 아들의 슬픔을 받아주는 거지 뭐 고향의 포근함? 뭐 이런 의도였으려나 우리 네버 had a prom there's so many memories we didn't have he needs to rest yeah Tara Tara don't climb that come down we'll find another way wait don't climb let me get your mother it's not the way Tara you and I should just stay together if she makes it to the ledge she might have a chance go to the ledge and rest go to the ledge she must be her way out that's a mathematical certainty that must be her way out why she's stopping no no go wake up go wake up wake up 패트리샤가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언니가 있는데 막 보고싶다고 방금 지난편 바다로 갔다가 뒤진거 봤으면서 그럼 스펀지봉을 잡고 나가면 안죽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간질와 죽었어 주인공 내 가족 아빠 가이가 눈이 안보이기 시작해 엄마는 귀가 안들리기 시작해 카라 엄마 카라 어디간거야? 죽은거야? 나쁜 새끼들! 이러고 동굴로 들어가 뒷복 존나쳐 갑자기 모닥불피우고 가족 휴먼 드라마 찍고 있어 부부의 세계 찍는거야 막 바람핀 얘기하고 고해성사 타임 갖고 있고 애들은 불피울거리를 찾다가 노트를 하나 발견하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있어 뭔데? 특수한 광물질들이 자성으로 세포노화를 촉진시킨다는데? 헉! 그러면 금속튜브를 만들어서 나가는게 어때? 그리고 저 능선에 반짝이는거 카메라야 하하하하 갑자기 알아차린다고? 복선에서 지리네 배경은 밤으로 바뀝니다 밤이 되었더니 의사인줄 알았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려고 가방에서 칼 꺼내가지고 아빠를 죽이러 와요 뭔가 존나 긴박하고 칼에 막 베이고 하거든요 근데 종이에 손가락이 베인 듯한 생채기가 나요 아빠가 맞고 엄마가 도망쳐서 애들한테 숨으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 이게 살인마 슬래셔 영화들 특징이잖아 근데 말이죠 시발 4명이서 로우키 칸데싱만 갈려도 제압이 가능해 늙었으니까 왜 이러는거지? 이 장면의 목적은 단지 하나에요 애들을 동굴로 보내기 위해서 자 동굴로 애들이 숨었어 그랬더니 거기에 카라 엄마가 동굴 괴물처럼 숨어있는 거야 성냥을 키니까 막 돌 던지면서 달려들어 불키지 말라고 칼슘 칼슘이 부족해 근데 애들이 불을 계속 킬려고 하니까 네 얼굴 보지마 불키지 말라고 막 쳐가지고 존나 큰 돌을 짚다가 놓쳐 그리고 팔 부러져 그래서 막 애들 잡으려고 몸비 짚고 틈새에 들어가다가 관절이 다 꺾여요 근데 꺾인 관절 모양이 정확히 풀스 패드 모양 네모 세모 동그라미 엑스 모양으로 관절이 꺾여요 이거 손이랑 유착관계 의심해봐야 된다니까요 풀스 뒷광고 자 이제 의사쌤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갖고 온 녹슨 칼 아까 얘기했던 그 복선 을 들고 와서 상처를 끌고 그러고는 혈관에 녹이 들어가면 독이 되지 파상풍으로 뒤져라 이러고 의사쌤이 파상풍으로 뒤져요 와 복선에서 지려 가족을 지킨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모시는 아들과 딸 좀 평화롭나 싶더니 아빠가 노화로 뒤집니다 연이어 엄마도 노화로 뒤집니다 갑자기 아침이 됩니다 아 근데 이때 그 노부부의 대화처럼 우리 뭔가로 싸웠었나? 나 기억도 안나 당신한테 화 풀렸어 뭐 이런 대화 나누고 하는데 여긴 좀 슬프거든요 근데 이 슬프고 몽글몽글한 갠성이 씨발 5분을 안가 다 죽어 아무튼 아침이 됐어요 애들 50살 됐어요 나갈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13시간 정도 남았겠지 그래 우선 족가고 모래성을 만들자 히히 재밌다 이러고 모래성 만들어 통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걸까 우리만 있는 걸까 라면서 돼도 안한 메시지 전달하려고 하죠 18시간 전에 6살이었던 젠미니 새끼들이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이들립이 준 암호문을 안 풀어봤네 야 갖고 와서 풀어봐봐 개 재밌겠다 그러면서 암호문을 푸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존나 진지해집니다 왜 그래 우리 삼촌은 산호를 싫어한대 마침 눈앞에 산호가 있어 저 산호가 우리를 지켜줄거야 마치 금속튜브처럼 말이지 어떻게 하는데 어 몰라 애가 몰래 엿듣고 나쁜 짓인 걸 알아서 양심에 찔렸겠지 아 납득했어 탈출 시도해 근데 누나 옷이 산호에 걸려요 뒤질각이야 막 긴박한데 갑자기 관측 카메라로 시점이 넘어가 그 관측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이 운전수였던 감독이에요 샘플 2명 익사했다 오바 진짜 죽은 거 확실한가 걱정하지마 내가 무려 1분 30초나 관측을 했는데 둘 다 못 올라왔다 오바 73번 샘플 전부 사망? 그래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설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웰컴드링크에 신약 넣어서 사람들 먹이고 이들립이라는 애는 실험군 애들한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서야 아까 호구조사 떡밥이 회수되는데 경찰이라고 얘기했던 흑인에게 실종자 명단을 줘 살아 돌아온 매덕스와 트렌트가 이 새끼들 순 나쁜 새끼들이래요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뭔가 웅장하고 승리하는 듯한 부금이 나와 근데 거기 투숙객들은 놀랍게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눈길 한번 주고 담배 피던 거 마저 피고 자기네들 얘기해 어떻게 탈출했나 알고 보니 돌에 금이 가서 산호를 뽑을 수가 있었던 거임 숨구멍으로 숨 한번 쉬고 그대로 탈출해 신약 개발 회사 전원 체포하고 헬기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게 끝 여러분 올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낯선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50년을 늙어서 나온다 호의가 계속되면 칼빵 맞을 준비를 해라 유익하네요 자 그럼 다들 여름에 파상풍 조심하시고요 칼슘 많이 드세요 김채호의 필름 찍기는 전원 체포되었습니다